미디북스에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와요. 가격은 만원이에요. 좀 저기 세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만원은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 장수가 얼마 안 돼서 장수별로 뭐 근데 아니 이게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한 건데 만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만원이 결제하기가 딱 떨어지니까 좋잖아요. 그래서 근데 유페이퍼는 이것도 로그인을 해야 되네 리디북스도 로그인을 해야 돼요. 아 맞다. 그 뭐지? 교보문고도 로그인을 해야 사지 내가 왜 이러지? 그냥 로그인을 안 하고 살겠는데 그래도 교보문고를 많이 쓰니까 교보문고에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알라딘도 좀 그 하니까 알라딘 좀 그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? 아 이제 흥분된다. 흥분돼 1884년에 천국 정정 사진에 지금 여기 전봇대가 있어요. 전기줄이 있고 이게 저긴데 이게 저 건물이 엄청 화려해 이게 도대체 응?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진실을 말하라 내가 끝 끝 끝